1. 투피엠의 우영씨를 소개합니다 통보대사 위촉장 투피엠의 우영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피엠의 우영입니다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이돌로서 열심히 많은 공연을 해왔지만 어깨도 많이 무거워지고 더 열심히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투피엠의 우영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시작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한식을 여러분들에게 토일게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식 진짜 맛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말하기 싫을 정도로 저도 좋아하는 한식들이 너무 많아요 팥죽도 저는 좋아하고 미역국도 좋아하고 그리고 떡국 이런 거 좋아하고 우와 이거 한 명이 될 거 같은데? 우와 어? 따다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완성됐어요 하이 jap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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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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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een 족ל식을 하고 오는 길에 감 vacuum 아가야 아가야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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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고잉 고잉과 DJ가 한 명 고잉 크레이지 라는 노래 두 개를 코트라 한류 박람회 청구대사로서 무대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2, 1 1, 2, 3 2, 3 3 얘들아 오늘은 날 찾지마 나 혼자 어디든 떠날 거야 아무도 모르는 밤이 되고파 오히려 내 앞에 퍼져나는 느낌은? 이 넘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숙이면서 계속 자리가 가려있어. 이젠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가동이한테 말씀하시는 저희 생명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가사는 택배는 그러니까 내가 좀 소화할 것 같아요. ου 대화할 때kommen 화이팅 난 어디든가 망설이지 않아 내 옆자리가 너라면 난 뭐든지 해 하고 싶음 다 해 내 옆자리 넣어야 해 너를 못해 별 볼일 없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너 같은 별을 만났을까 하늘이 내 기도 들어준 걸까 옮겼던 실탈에 드디어 풀차례 된 것 같아 널 위해 핸들을 잡아볼게 Left, right, left, left, right Left, right, left, left, right 바람이 불어오면 너랑 꼬멀리 날아가고파 너의 손을 뻗어봐 내가 있어 너를 지켜줄게 널 위해 난 어디든가 망설이지 않아 내 옆자리가 너랑 꼬멀리 날아가고파 너랑 꼬멀리 날아가고파 너랑 꼬멀리 날아가고파 I can't stop 내 가슴로 뛰기 시작 밤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가 나 대기에 오와를 속삭여 오오오오오 내 맘이 오와를 넓었어 오오오오오 Everybody get high, high Everybody get down, down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가슴이 터지게 하아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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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나 진짜 안 돼 Stop, and go, and go Just stop, go DJ got me going Crazy is magic We can't stop the music 들린다면 Stay there Stay there 정신없이 미쳐 Don't stop, baby 정신없이 미쳐 네,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음악 해봐 Get to me, baby Get to me, baby 정신없이 미쳐 Stop, going, twinkle OK 비트가 귓가에 울려 퍼지네 빡 따라, 쿵 따라 몸을 맡기네 멋지게 걸어가 여기는 CLUB Let's get not too late You're killed up, I'm started up Let me know what's on your mind 오늘 밤만큼은 즐겨봐, 따라와, 느껴봐 다같이 손을 올려봐 오늘 밤을 내게 맡겨도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음악 활동을 하는데요 DJ 감미고잉그레지랑 그 다음에 DJ 감미고잉크레이지에서 고잉만 빼서 고잉고잉 해가지고 그 곡을 청구 대상으로 톡톡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잉고잉이랑 DJ 감미고잉크레이지가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퍼포먼스 영상으로는 없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무대에서 무대로 하는 저를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영상으로 제작하는 건 저에게도 진짜 의미 깊은 촬영이었고 그리고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팬분들께서 야, 어떤 곡을 나올까 엄청 기대를 하실 텐데 고잉고잉과 DJ 감미고잉크레이지를 했다는 거는 고잉이가 정말 콘서트 하고 싶어 얘가 지금 참다 참다가 이걸 선택했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정하는데도 진짜 제가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께 예쁜 영상 멋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자요